안녕하세요. 구독한화당입니다. 오늘은 야간에 섬진강으로 왔습니다. 다슬기 잡으러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다슬기 잡을게요. 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한 3, 4명 정도 지금 와 있네요. 포인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 있다니 여러분 소금쟁이. 소금쟁이 보시죠? 다슬기. 사이즈가 여긴 좀 작네요. 이건 패스. 가보자. 다슬기. 여기 위에 올라와 있죠? 이건 사이즈는 좀 괜찮네.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큰 거예요. 제가 손이 좀 크거든요. 둘러보면 여기도 있죠? 여기도 있고 너무 작네. 여기도 있고. 다슬기 있죠? 다슬기. 에이 너무 작다. 물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물 속에서 집어넣어서 보는 거하고 완전 그 사이즈가 다른데? 무기가 왜 이렇게 많지? 우와 진짜 불빛 때문에. 여기 보세요. 여러분. 다슬기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다슬기. 솔랑. 이렇게 앉아서 봐야 더 잘 보이더라고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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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. 널린 게 다슬기인데. 사이즈는 이따가 가리려고요. 너무 작은 것은 다 놔주고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이만큼. 한 번에. 제자리에 앉아서. 책! 좀 늦은 밤중에 오면. 좋은데. 이 벌레들이 일단 없어야 되거든요. 근데. 좀 초저녁에 빨리 오면 벌레가 많고. 늦게 오면 벌레가 없더라고요. 지금 바람이 좀 살짝 부는데. 바람이 불면 일단 좋겠죠? 벌레가 없으니까. 다슬기 잡으러 올 때는 이렇게. 다슬기 잡으러 올 때는 마스크랑 다 하고 와야 돼요.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. 열심히 한 번 잡아볼게요. 책! 물고기가 있는데.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? 여기. 여기. 물고기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? 잡을까요? 아이차. 아이고. 안 잡히시그럼. 여러분 여기 보세요. 피리들 많죠? 이게 좀 크면. 잡아가지고. 도리뱅뱅이를 만들어서 먹을 텐데. 다음번에는 한 번. 비리낚시도 한 번 해서. 도리뱅뱅이를 한 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일본에서 그 원전. 그 방류한다고 그래가지고. 컨텐츠를 지금. 바다에서 민물로 바꿔야 되나. 고민도 되네요.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. 일제시간 10시인데. 와 지금도 엄청 벌레가 많네요. 으. 벌레. 책! 물속에 보면 이렇게. 하나. 둘. 셋. 넷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많이 있긴 있어요. 벌레 때문에. 징그러워서 못 잡겠네요. 아휴. 자 다슬기. 솔랑. 다슬기가. 어마어마하게 지금. 보이시죠. 다슬기. 다슬기가 많이 있는데. 물색이 조금 약간 탁하긴 해요.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. 잘 보이긴 하는데. 아휴. 이거 진짜. 모기 때문에. 모기가 막 귀를 막. 아주 사정없이 공격하네. 근데 열심히 한번 빨리 잡아볼게요. 다슬기는 이렇게 쉽게 잡으려면. 돌 위에 이렇게. 다슬기가 움직이는 흔적이 있거든요. 이 흔적 따라서 잡기만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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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기만 하면. 다슬기. 솔랑. 우렁도 있긴 한데. 우렁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. 우렁 보내줄게요. 책. 벌레가. 벌레가 아주 어마어마해요. 근데. 여기 한자리에 앉아서. 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. 잡으면. 여러분. 우와. 벌레. 자 한자리에서 잡으면. 이만큼. 와. 어마어마하죠. 한자리에서 잡으면 이만큼 잡아요. 응. 다슬기. 솔랑. 얘는 물고기 밥이 될 팔짱인가. 다슬기 여러분 보세요. 아. 다슬기가. 이렇게 어마어마한데. 다슬기가. 이렇게 어마어마해요. 근데. 이렇게 어마어마한데. 벌레. 벌레. 벌레 때문에. 뭐 잡을 것 같아. 아. 벌레. 아. 진짜. 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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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. 엉. 랜턴을 물속에다 비춰서 잡으면 수중랜턴이라 좋거든요 잡기는 쉬운데 저녁에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물살 때문에 물 흐르는 것 때문에 잘 안보이거든요 밤에는 다수기들이 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냥 잡으면 돼요 오늘은 좀 벌레가 많아서 빨리 철수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아니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진짜 못잡혔어요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시장에서 사먹으면 이 한 주먹에 만원씩이죠 한 네다섯 주먹은 잡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허당이가 쏠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